올해처럼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던 지난 2019년. 바다수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충남 지역에서만 바지락 수만 톤이 폐사했습니다.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지는 폭염에 충청남도가 뜨거워진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지락 품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. 태안 앞바다에서 채취한 바지락 일부가 고수온에 강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종패들끼리 교배시켜 2세대 바지락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. 고수온의 강한 바지락은 고수온 저항 유전자 발현량이 일반 바지락보다 40%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폭염 예보 때마다 마음 졸였던 어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. 그런 품종이 개발된다고 보면 생명력도 강하고 적응도 잘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. 이 지역에서는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 대량 폐사가 발생했는데, 수온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바지락만 살아남아 번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일반 바지락에 비해서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게 장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에 육실도 훨씬 더 좁고. 해마다 바다 수온이 오르는 것과 반비례에 바지락 생산량은 줄어드는 상황. 급격한 기온 변화를 뒤쫓기 위한 품종 개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.